번개가 난다 와 번개가 난다 와 번개가 날고있어 와 대단해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 이름평 안보입니다 이게 빌런인지 히어로인지 구분이 안가는거에요 어디 감당이 안들어지만 어 때렸어 빵빵빵빵빵 때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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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터뜨리고 있어요 만약 이 상태로 UFO를 타면은 타라아아 UFO 안에서 번개가 치는거 같은데 이 번개의 잔상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렇게 안녕 친구야 안녕하세요 안녕 난 너를 해치지 않을거란다 나는 그냥 평범한 번개야 번개라고 번개라니까 됐다 안녕 친구야 나는 그냥 평범한 번개라 어 이름표 안보이지 나 빌런일수도 있어 근데 왜 때리냐 가스가 때려 죽었어 흐아악 흐아악 떵 뭐야 저거 친구야 안녕 아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나이스, 애기들아! 한 대만 맞아! 와! 오케이, 빌러나 컷 어디? 나는 황붕한 번개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잠깐만요. 본문이 있겠습니다. 바퀴 터트릴게요. 반영이 없네, 이 친구. 야, 어디가? 무서워하지마. 뭐야, 안돼! 뭐야, 안돼! 쭈빼기! 형, 친구야? 어, 나 빌런이야. 이름표 안보이지? 빌런이야? 어. 형, 가자. 쭈빼기!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자, 이름표 없지. 빌런이에요. 자, 아까 본건이 환상! 장비를 정지합니다. 어허, 어디? 친구들이 말이야. 정지하겠습니다. 반응을 못해줄지, 현정. 이녀석 한 대만 맞아! 친구 뭐야, 이거? 오! 죽었어! 안녕, 친구! 나도 빌런이야! 나도 똑같은 빌런이라고! 번개친구! 번개친구, 하이! 나도 빌런이야! 나도 너랑 같은 빌런이란다? 넙! 하지마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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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